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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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마요네즈 저는 김치와 김치에 한입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김치에 한입을 좀 더 한입을 한입을 저희도 먹어야겠어요.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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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은 계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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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을 먹어요 계란은 계란은 계란을 먹어야겠어요 계란은 계란을 먹어야겠어요 톡톡톡 팽이버섯 쫄깃쫄깃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쪽으로 나머지 안쪽으로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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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이케.. Ka-k-k-k-k-k-k-k 한글자막 by 한효정